그런데 이제 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투표수 레벨로 다 동일한 조작률 적용해 다 선거결과를 손을 만졌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 득표수는 다 조작된 값이라는 것이죠 중앙선거관리원회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자료는 두 개입니다 당일 득표수 당일 득표율 사전 득표수 사전 득표율입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 당일 투표도 조작을 조금씩 했죠 표를 집어넣는 짓을 그렇지만 그건 경미하기 때문에 사전 투표 조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사전 투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원회에 발표한 자료에서 정상은 당일 득표수고 비정상은 사전 득표수인 겁니다 정상하고 비정상을 비교하게 되면 금시에 탄로가 나는 거죠 그 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가지고 비교를 해온 겁니다 두 가지가 0에서 3% 차이 정도에 머물러야 되는데 딱 여러분들 깨보니까 서울시 종로구 같은 경우는 무려 15%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30%가 나온 것이고 오세훈 후보가 출마했던 서울광진국을 같은 경우는 플러스 13% 마이너스 13% 26%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진행한 뭘 찾아내냐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아마 그쪽 동네 사람들 선거를 조작했던 그쪽 동네 사람들 실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걸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게 되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같은 그런 차이에서 한 단계 더 진행하는 거죠 후보별로 진짜 득표수가 나오게 되니까 후보별로 후보별로 진짜 득표수를 계산한 방법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종로구 같은 경우는 60개의 투표소에서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가지고 훔쳐간 표를 다 수정하는 거죠 그럼 60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60개를 다 합산하게 되면 후보별 수정사전 득표수가 나오는 거죠 진짜 득표수가 나오는 거죠 그 진짜 득표수하고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당일 득표수를 합치게 되면 진짜 후보별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마죠 후보별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여러분 뭔가 하니까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그걸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시의원만 조작을 한 게 아니고 구청장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심지어는 보수 색채가 아주 강한 비교적 부유하신 분들이 많이 사는 대구 광역시 수성구도 멈게가 그것을 훔치기 위해서 조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당일 득표수가 워낙 자유한국당이 많이 땄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대구 부산 광역시 중구 구도 심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신 분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거기도 여러분도 똑같은 동일 조작률을 20%가 적용해 가지고 대구 중구청장도 뭐죠 더불어민주당이 먹기 위해서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을 다 조사해보지 않더라도 2018년에 대구 광역시 수성구 부산 광역시 중구 이런 몇 군데만 조사를 해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광역시 권별로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했고 모든 프로그램을 다 전국에 돌린 겁니다 광역시 의회뿐만 아니고 바로 구청장, 시장, 도지사까지 훔치기 위해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협치하자고? 그런데 의회주의라고? 이게 2018년 지방선거 전국의 시장구청장 자리 그들은 어떻게 훔쳤는가 지자체 단체장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의 대구 광역시 수성구청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동별로 쫙 자료가 이렇게 발표됩니다 아마 동별 자료 밑에는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투표소별로 자료가 쫙 나올 겁니다 이런 자료를 엄청나게 힘든 숫자 작업을 이렇게 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작업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온 자료가 바로 이 자료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 수성구청장 자리는 20%를 조작을 했습니다 20%를 이게 사전투표 참가자 숫자입니다 조작을 10%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밀어주고 자유한국당 후보를 10%를 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자료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겁니다 3만 3,567표로 이긴 겁니다 대구 수성구청장의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말이 됩니까 혹시 여기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대구 수성구에서 하신 분이 계시면 대구 수성구의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이 됐죠 3만 3,567표로 이게 조작이 된 겁니다 몇 표를 조작했나 6,772표를 더해주고 6,772표를 뺐으니까 6,772표 곱하기 2표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대근 후보는 17%를 자기가 얻은 표에서 빼앗깁니다 실제로는 40% 얻은 후보를 50% 얻었다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당선을 시켜준 겁니다 실제로 58% 얻은 후보를 48% 얻은 걸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실제로 결과가 어떠냐 여러분 실제로 결과를 계산해 보면 맨 하단에 있는 겁니다 김대근 후보가 12만 3,063표를 받은 것이 이게 진짜 득표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남치룡 가르시는 구청장이 8만 4,580표를 얻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구 수선구청장은 당선자는 자유한국당이 당선이 됐네요 여러분 이 앞에 거는 사전투표 수만 이렇게 한 거고 뒤에 거가 종합이네요 다행히 이렇게 대구 수선구청장은 자유한국당이 유지를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림이 발표한 자료가 이거네요 3번 하단에 있는 민주당 후보는 9만 1,000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11만 6,000표 그런데 실제로 구해보니까 12만 3,000표를 얻었고 한국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8만 4,000표를 얻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심하게 한 겁니다 조작을 하면 여러분 뭐가 남습니까 선거 데이터에 일정한 규칙이 남거나 선거 데이터 발표 자료에 전산조작 흔적이 남거나 숫자가 맞지 않거나 분포도를 그려보게 되면 좌우대칭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엄청난 숫자가 남습니다 맨 하단에 있는 것이 중앙선거관림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진짜 덕표수입니다 진짜 사전 덕표수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중앙선거관림에 발표한 9만 1,481표보다 진짜가 9만 1,352표로 129표나 남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전산조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맞지 않는 겁니다 이 원인은 전산조작을 해서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표를 무더기로 투입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앙선거관림의 발표 자료가 진짜 덕표수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김대근 후보는 중앙선거관림의 발표 자료인 11만 6,422표가 진짜 구한 걸 11만 6,291표보다 131표가 남는 겁니다 두 개를 합치고 무효표를 합치게 된 게 269표가 남는 겁니다 엉망진창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숫자가 맞지 않으니까 전산 담당자들이 뭘 설치했느냐 잘못 투입 및 구분된 투표지나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개수 조정을 하는 겁니다 좌우가 맞게 개수 조정을 마이너스 269를 만들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를 만들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숫자가 맞지 않으니까 269표라는 익려투표지수가 나온 겁니다 익려투표지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69표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좌우가 맞게끔 만든 겁니다 이게 조작 증거입니다 이게 조작 증거죠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제일 하단에 있는 예상 득표수하고 그 위에 있는 수정 득표수가 수정 사전 득표수가 하고 예상 사전 득표수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정확하다는 이야기죠 조작 프로그램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차가 천혀 없습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정확하기 때문에 성관이 발표하고 이런 진짜 득표수하고는 엄청난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제들 다 한 겁니다 다시 여러분 말씀드리면 대구에서 가장 보수적인 색조가 강한 대구시 수성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11만 6291표 민주당이 9만 1352표로 자유한국당 후보가 승리했다고 하지만 20%를 조작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12만 3063표를 얻었다는 겁니다 대구시 수성구까지 먹기 위해서 민주당이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들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대구시 수성구청장을 그냥 더불어민주당 측이 먹기 위해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를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했는데 워낙 당일투표가 여러분들 보시죠 대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 당일투표 득표율이 여기 보시죠 2번 하단에 있는 것 당일투표 득표율이 자유한국당의 58%를 차지했기 때문에 조작해도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58%를 당일투표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조작 막으려면 방법이 간단합니다 당일투표에 몰려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는 겁니다 너희들 법 좀 고쳐달라 qr코드 쓰면 안 된다 투표관리관 도장 쓰면 안 된다 아무리 해도 속의 갱일기입니다 사전투표하면 그냥 조작당하는 겁니다 당일투표가 하면 되는 겁니다 대구시 수성구에 조작을 20% 했지만 당일투표에서 58%를 자유한국당 이름들 대구수성구청장 후보가 얻었기 때문에 그래도 간신히 이긴 겁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뭡니까 윤석열이 깔아 김기현이 깔아 권성동이 깔아 다 뭡니까 3구 대선에서 사전투표 하자고 야단 쌩 브루스를 깼지 않습니까 에휴 뭐 지나간 일이지만 참 가슴이 철렁했죠 저 인간들이 완전히 맛이 가버렸구나 반지성주의의 대표자들입니다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지성주의의 가장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지성주의의 출발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주변에 윤석열 후보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하지만 그 윤석열 주변에 다 뭡니까 반지성주의자들 이준석이 하태경이 김기현이 권성동이 모두가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반지성주의자들이 다 몰려 있는데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참 이런 일을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죠 그러나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가 낳아서 잘 안 되고 뭐 아쉬움은 누구든지 있겠지만 자기가 나선 자란 나라에 대한 애틋함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과거에 고전공부를 많이 할 때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친애감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친애 우리말로 친애 자기 동족에 대한 친애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을 누구든지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당시는 이제 고대 그리스가 작은 그런 폴리스 도시국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야 되겠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다소 객한 내용이나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런 소위 동족에 대한 친애감의 반로로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두루두루 좀 이해심을 넓힐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는 아마 난포동 이런 것이 포함이 광복동 구도심지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총 조작률이 20%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부산시의 모든 구청장 선거에서 20% 아마도 부산시장도 20%를 적용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부산시장은 얼마를 조작했는가 한번 보죠 부산시장은 부산시장 아 딱 맞네요 부산시장의 20%네요 그러니까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 조작자들 선거 부정 조작자들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권력별로 다 통일을 시킨 것 같습니다 시장선거 구청장선거 시위원선거 여기 보시면 시위원선거도 20% 조작했네요 구청장선거 부산시 구청장선거 20% 조작 부산시의회 의원선거 20% 조작 그리고 부산시장선거 20% 조작 딱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들을 다 한 겁니다 조작들을 해가지고 그게 간단하겠네요 대구광역시 하면 광역시장 구청장 그다음에 대구시의회 모두 다 동일 조작률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이제 웬만큼 확인이 되네요 확인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보시죠 이거는 사전투표 조작입니다 사전투표 조작 20% 조작했고 민주당의 10%를 밀어주고 한국당의 9%를 빼앗고 무소속의 1%를 빼앗았네요 한국당의 10% 그냥 빼앗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산중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예상 득표수가 3,356표 민주당 3,530표 한국당 이렇게 근소한 차이지만 한국당이 이겼는데 조작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이긴 쪽으로 만들어버렸네요 크게 민주당이 4만 4,815표 한국당이 2,842표 그러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 결과를 뒤집어버린 겁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죠 부산시 중구청장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 3번 하단에 있는 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민주당이 1만 613표 자유한국당이 959표 여러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성공합니다 어디에 성공하는가 하니까 부산시 중구청장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진입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여러분들 수정하고 난 다음에 득표수를 보니까 자유한국당 후보가 1만 283표 민주당 후보가 9,884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가지고 부산시 중구청장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 겁니다 크 대단하죠 권력 탈취에 성공한 사례가 여기 있네요 1만 613표 9,595표 이게 중앙선거관의 발표 자료입니다 방법은 어떻겠냐 바로 당일 투표의 득표가 민주당 후보가 44%였는데 53%로 뻥튀기를 하고 자유한국당이 46%로 당일 투표에 이겼습니다 그런데 37%로 그냥 내려앉혀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만 표 한 500표 차이로 승리를 만들었네요 이야 대단하네요 부산광역시의 중구청장을 이렇게 해서 먹어버렸네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1만 283표 대 9,884표로 패배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훔쳤습니다 여러분 훔친 결과는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다 남습니다 이 1번에 있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사전 득표수고 그 위에 있는 것이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수정한 수정사전 득표수입니다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계가 4표가 남고 자유한국당은 7표가 남고 바르딘 대당은 0표고 무소속의 1표가 남습니다 그래서 모두 무효표 2표를 합쳐가 14표가 익녀투표수로 남습니다 14표를 떨어버린 거죠 마이너스 14를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전산조작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때로는 이것이 예를 들면 그런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표를 투입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렇게도 추측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항상 조작을 하게 되면 표가 남습니다 후보별로 이게 14표를 떨기 위해서 마이너스 14표다 그래서 마지막 한 번 정리를 해보니까 부산중구청장에는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찾아낸 수정 사전 득표수하고 예상 사전 득표수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불과 0.2% 0.5% 그만큼 조작 프로그램이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선관위는 진짜 사전 득표수하고 선관위 발표 사전 득표수사에는 오차가 크죠 9.3% 8.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조작을 한 거죠 조작 프로그램을 다 찾아낸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산시중구에는 참 중요한 것이 실제로는 맨 하단에 있는 것처럼 자유한국당 최진봉후보가 이겼는데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00표로 이긴 것으로 그렇게 투표결과를 조작했다 이 내란이죠 내란 내란입니다 내란한 거죠 딴 걸 한 게 아니고 내란죄를 품한 겁니다 이 문제를 서울시 중산청에서 큰 윤석열 후보가 참 너무 순진하게 보지는 않았지 이게 뭐 나라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를 자 여러분 보시죠 다음은 지방선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여기서 또 아마 탈취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인천중구청장은 14%를 조작을 했네요 7% 7%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이 중구청장의 14%를 조작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시의회의원도 14%를 조작해서 가능성이 높고 또 인천시 광역시 시장도 14%를 조작해서 가능성이 높은데 한번 보죠 확인하고 넘어가면 이번에 확인이 되면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아 이게 좀 다르네요 인천시는 여기 12%인데 구청장은 14%를 조작했네요 12% 조작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 이제 14%를 조작을 해가지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후보와 함께해서 자기가 받은 사전 득표수의 15% 다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상 득표수가 7천표 대 만표였는데 6천표 대 11만표로 이렇게 조작을 했네요 그럼 다음 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를 보시게 되면 중앙선거관련회 발표한 자료는 2만 9,588표를 민주당 후보가 받았고 인천시 중구청장은 자유한국당은 1만 9,817표를 받았는데 조작 프로그램을 여러분도 확인해서 수정해가지고 구해보니까 민주당은 2만 8천표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2만 1천표 그러니까 격차는 줄이지만 여기서는 순위는 바꾸지지 않아요 순위가 발표다 바뀔 수 없는 것은 여기 보시면 딱 나오네요 당일 득표에서 민주당이 53% 얻었고 한국당이 39%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인천시 중구입니다 이렇게 53% 정도 민주당 후보가 얻으면 조작을 할 필요가 없죠 조작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조작을 했잖아요 조작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 조작 프로그램이 인정사정 안 봐주는 거죠 그냥 돌려버리니까 야당 민주당 시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으로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조작하고 나면 여러분들 흔적이 다 남습니다 후보별 여러분들 이 밑에 발표사전 득표수 흰 거 위에 초록색이 수정사전 득표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가 항상 남습니다 표가 민주당은 10표가 남고 한국당은 12표가 남고 바른미대는 5표가 남고 무효표 2표 총 29표입니다 이 29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전산하시는 분들이 고심회가 만든 것이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준 항목을 만들어서 마이너스 29로 해가지고 좌우 대칭 그냥 숫자를 퉁쳐가지고 개수 조정을 해버립니다 전산 조작이 굉장히 유력한 증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29가 그런데 실제로 이제 조작 프로그램은 대단히 정확합니다 이 하단에 있는 것이 예상사전 득표수 그 다음에 바로 위에 것이 수정사전 득표수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축의한 거죠 두 개가 일치합니다 빨간색을 보시게 되면 딱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보면 2018년 인천중구청장 같은 경우는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산된 진짜 사전 득표수 하고 예상 사전 득표수가 오차가 0.2% 0.4% 0.5%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 발표자료는 얼마였습니까 진짜 사전 득표수 하고 선관위 발표 사전 득표수 6.8% 6.4% 엄청나게 큰 오차가 생기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잡아낸 겁니다 이게 아주 이게 진짜 득표수 입니다 이게 뭐죠 사전 투표가 조작이 돼가지고 가짜 득표수 입니다 이게 딱 나오는 겁니다 몇 표 훔쳤다 순위가 변경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불구하고 다 조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시장선거 구청장선거 시위원선거 광역시 자치단체장선거 광역시 의회선거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다 돌려버린 겁니다 국민이 완전히 돼지 붕어 가제입니다 가제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이제 공주시가 충남이죠 충남 공주시 아주 아름다운 데죠 공주가 백제의 고도였던 데 여러분 여기 보시죠 18%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유한국당 후보가 받은 사전 득표수 가운데 20% 뺏어버린 거죠 여기서도 충남 공주시 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예상득표수가 앞섭니다 그런데 예상득표수를 기준으로 보면 득표율이 52%인데 61%를 9% 올려준 겁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얼마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작을 한 거죠 조작을 해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는 보시죠 민주당의 김정석 후보가 승리했다 얼마를 승리했냐 3만 1363표를 얻었고 자유한국당의 오시더 후보는 2만 3973표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작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조작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산해 보니까 순위는 변경이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석 후보가 2만 9405표를 얻고 자유한국당이 2만 5931표를 순위는 변경되지 않는데 차이는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도 아주 관심있게 보셔야 될 것은 당일 투표에서 상당한 격차를 내게 되면 사전투표 조작을 하더라도 대부분 승리합니다 민주당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52% 얻은 겁니다 52% 얻었는데 사전투표에서 61%로 9%로 올려준 겁니다 다 이게 범죄자들입니다 범죄자들이 다 5년 잘 해먹고 나오지만 다음 보시죠 이렇게 조작하게 되면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하단에 있는 것이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발표 사전 득표수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수정해서 진짜 사전 득표수입니다 두 개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는 중앙선거관련의 발표자라 플러스 24표가 남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중앙선거관의 발표자라가 플러스 11표가 남습니다 무효표가 1표입니다 전체가 36표입니다 36표를 처리해야 되니까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자라는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마이너스 36으로 퉁치기를 해버린 겁니다 개수조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말씀드린 이 개수조정은 투표소 레벨로 반올림을 이런 과정에서 투표소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더기표를 그냥 투입하는 방법도 있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바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36표라는 표가 딱 정확하게 그냥 정거물로 남아있는 겁니다 범죄 정거물로 물론 전산관계자들은 이런 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겠죠 어떻게 전국의 모든 데서 마이너스 13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이렇게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찾아낸 조작 프로그램은 아주 정확합니다 조작 프로그램과 예상 득표수 사이의 차이는 오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조작 프로그램이 정확한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차가 없습니다 진짜 사전 득표수 하고 예상 사전 득표수 그런데 진짜 사전 득표수 하고 중앙선거관리를 발표한 조작된 사전 득표수 사이는 오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진짜 과차가 여러분들 비교가 되면 당연히 드러나죠 9.0% 8.7%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공주시에는 당일 투표에서 우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를 조작했냐 조작을 14% 18%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다 조작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 춘천시 시장선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유한국당의 최동 용 후보 한테에서 무려 자기가 받은 사전특표수의 20%를 빼앗아간 겁니다 실제로는 46%를 받았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6%를 받은 것으로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최동용 후보는 실제로는 41%를 받았는데 33%를 받은 것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표수는 이걸 다 더하면 조작표수가 나오겠죠 춘천시의 사전투표 참가자수는 5만421명입니다 이게 완전히 먹잇감입니다 사전투표 참가자수가 그래서 이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를 7만표를 받아가지고 이재수 후보가 이겼다 5만4천표를 받은 한국당 후보에 비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당일 득표율이 46% 대 41% 5% 정도 앞섰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뒤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표를 계산해 보니까 6만5천표를 받았고 민주당 후보가 한국당 후보가 5만8천표를 얻었습니다 순위는 변경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18%를 조작한 것은 확실히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고 나면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선거대위타의 흔적이 고도성이 남습니다 여기는 무려 148표나 남습니다 맨 밑이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발표사전 득표수 그리고 바로 위에 것이 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수정한 수정사전 득표수입니다 후보별로 표차가 계속 남습니다 중앙선거관련에 중앙선거관련에 민주당 후보는 61표가 남고 무슨 놈이 이렇게 큰 수가 남습니까 조작을 했으니까 한국당은 51표가 남습니다 바른밀당은 15표 남습니다 다 합치고 무효도표에서 15표를 합치니까 무려 148표나 이런 표가 남는 숫자가 안 맞는 여러분 조작하고 나면 숫자가 안 맞습니다 거의 이제 중앙선거관련에 전산 담당하는 사람들은 잘못 투입 및 구분된 투표자로 항목 만들어서 마이너스 148표리가 떨어버린 겁니다 좌우를 이게 전산 조작이 아주 유력한 흔적들입니다 조작하면 무조건 여러분 뭐죠 후보별 득표수가 맞지 않습니다 후보별 득표수가 그런데 예상 사전 득표수 맨 밑에 하얀 거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수정 사전 득표수는 정확하게 수치가 후보별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후보별로 000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61, 57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부정성과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보면 오차가 전혀 없고 진짜 사전 득표수를 가지고 예산 득표수를 추계를 해보면 선관위 발표는 엉망진창이죠 10% 7.8%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조작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조작질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서울구청장 선거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10군데를 봤는데 2018년 지방선거에 서울구청장 선거 꼭 같은 일이 뭡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또 돌린 겁니다 그래가 이 길에 여러분들 지자체 단체장 선거입니다 대구시 수성구청장 20% 조작 부산시 부산시 중구청장 20% 조작 인천시 중구청장 14% 조작 충남 공주시장 18% 조작 강원 춘천시장 20% 조작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똑같습니다 서울구청장을 조작한거나 그 다음에 전국의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조작한거나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작을 이제 한 거죠 아마 여러분 보시면 어이가 없으시죠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한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조작 프로그램이 돌아가지고 다 계산을 해버린 거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문제를 제대로 치러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아니죠 개인적으로 너무나 대한민국 이런 나라에 실망하고 대한민국 지도청에게 너무나 실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언론이 침묵하고 정치인들은 자기 경력 관리를 위하여 침묵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프로그램을 돌렸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시의원 군의원 광역시의원 광역시 단체단체장 똑같이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작업을 한 겁니다 프로그램은 조작률을 주고 특정 지역의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 같은 경우에 80개 투표소에서 80대 제로가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이 80개에서 사전투표소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를 승리하는 겁니다 나올 수가 없는 이길 수가 없는 미래통합당 전국의 모든 곳에서 눈을 씻고 보더라도 사전투표에서 여러분 미래통합당이 이긴 경우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니까 이 같은 조작 방법은 2018년 지방선거뿐만 아니고 2017년 대통령선거를 비롯해가지고 어쩌면 이월일 지방선거에서도 이것이 아마 선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조작 방법은 모든 공직선거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런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앞으로 수사가 시작되거나 이렇게 하면 많은 그런 힘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하래주 대단히 고맙습니다 두 번째 하루 의료 미션 사례를 2 2 3 4 5 7 7 8 10 감사합니다.